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여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새벽빛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또한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눈을 뜨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온통 깊은 어두움뿐일 테고요. 새벽의 아름다움은 역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한평생을 뜻하고요. 또 일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만남을 뜻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일기일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기일회다. 결국은 일기일회라고 하는 것은요. 일생동안 한 번의 만남을 나타내는데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일기일회가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또 지금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요. 일찍 눈을 뜨는 사람만이요. 찬란이 떠오르는 새벽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나 어떤 사업 또 직장 그리고 어떤 가정이나 주변의 일들까지도요. 우리는 일찍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떠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하루빨리 마음의 눈 또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체 220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송 가운데서요. 16번째, 17번째, 18번째 타종할 때 하는 개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18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개성의 구절을 보면요. 3개 유여 급정륜 100천만급 영미진이다. 차신부량 금생도요. 갱자생도 차신이다. 라고 했는데요. 3개 구해다는 얘기에요.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사상이 업사상하고 윤회사상을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인도에서 아리안족이 옛날에 샤가족이나 어떤 티베족을 지배를 할 때에 결국은 베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베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어요. 저 서역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온 바로 중동 또는 유럽의 어떤 큰 사람들의 세력이 아리안족이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세계 최초의 성전이라는 베다를 만들어 가지고 베다에 의해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는데 그다시만 해도요. 여러분들 BC 1500년 전 1000년 전 이때만 해도 르그베다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BC 1000년에서 800년 전까지를 우리는 야유르베다 시대다. 또는 800년에서 600년까지를 비의사 시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어머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이 BC 566년경이니까 바로 BC 6세기경 세대뿐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제세시의 역량을 보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신으로 섬길 때에요.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태풍이 친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알지만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알았겠어요? 하늘신이 노했다고 하늘신한테 올려놓고 재물 받쳐놓고 기도하고 하늘신이시여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던 시대에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그게 결국은 뭐예요? 리그베다 시대란 말이죠. 그런 것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비의사 시대가 되어서는요. 바로 아트만 시대다 이렇게 보지요. 바로 리그베다 시대를 우리는 브라만 시대라고 그러고 아트만 시대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자연물을 신으로 섬겨가지고서는 의존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의 힘보다도 자신의 힘도 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자신에게도 어떤 신통력이나 신의 기운이 와가지고 자연신과 자기 자신의 어떤 신이 교감작용을 해가지고 재앙을 물리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어떤 역량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의 부처님이 사실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200여 종류의 신을 아주 엄청 섬겼고요. 신앙이 96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신의 계시다 어떤 신의 뜻이다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깨달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 우리 타신앙이나 불교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을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거를 타파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은 아는데 신은 있지만 신이 바로 전지전능하거나 신통매용하거나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모든 만물, 모든 사물들을 다 그 당시에 신으로 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냥 신으로 하는 것이지 신이 무슨 신통매용하고 전지전능하고 그거는 부처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무신교란 말이죠. 신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인들 보면은 신한테 빌듯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불교하고 38,000이나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업과 윤회사상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건가 우리가 바탕을 알아보면요. 그 당시에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신을 섬기고 신의 뜻이라고 했었을 당시에 히말라야 산의 어떤 중턱에 있는 티벳족 바로 본래 샤카족의 종족은요. 그런 신을 섬겼다기보다는 토석적인 부처님 어떤 샤카족의 종족들은 업과 윤회사상을 믿었어요. 본래 인도의 토석적인 사상이 바로 업과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이 모든 걸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베다에서 나오는 바로 아리안족의 어떤 바탕이었고요. 샤카족의 바탕은 신의 어떤 역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신은 섬겼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사상. 모든 것은 업내기에서 이루어지고 윤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시대예요. 샤카족의 어떤 토석사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샤카족이 아디차라라고 해서 태양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역사의 문화로 돌아 올라가 보면 우리도 같은 어떤 태양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샤카족에서도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 뭐 여자가 친정으로 가는 일이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여가 나가는 일이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풍습하고 똑같단 말이죠. 같은 어떤 계열의 원래 어떤 뿌리로 가면은 종족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죠.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 요즘 부처님들은 어떤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상호가 다르고 서역에서는 서역 모양 또 남쪽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남쪽 모양으로 했지만 본래 샤카족은 티베쪽이면서도 사실은 몽골족 계통 사실 동양족하고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처님은 우리하고 상호가 비슷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헌적으로 가장 옳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런 업과 윤회사상이 바로 샤카족의 어떤 토속사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아시고요. 또 우파니샤드 철학이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무속신 이런 사상도 많은데 부처님은 이미 벌써 출가하시기 전에 7살때서부터 19살까지 64가지 항문을 습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윤회사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3개고의 욕계색계 무색계 욕망의색계 물질의색계 정신의색계 결국 보면 전부 다 고통의 바다고 이게 다 윤회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3개고의 윤회학이 물돌듯하고요. 100겁, 1000겁, 수만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이게 바로 윤회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하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제도 하올일까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부처님법 만나기도 또 엄청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부처님법 만나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 몸을 제도하지 않냐기예요. 음식 같은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또 오늘 먹으면 내일 먹고 해야 되지만 어때요?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웠다. 수영하는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면 한 번 배우면요. 좀 어줍어지고 서투러져서 그렇지 잘 잊어먹지는 않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들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치를 한번 알았어요. 그럼 변함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럼 한번 깨치기만 하면 세세생생 변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를 해보셔보면요. 세상, 우주, 삼라만사의 모든 이치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도 있고요. 돈 버는 법도 있고요. 남편한테 사랑 버는 법도 있고요. 자식을 또 훌륭하게 키우는 법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법은 안 배우고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언제나 돈을 잘 벌겠는가 그러고 자식 제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합격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합격을 시켜야죠. 잘 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부처님 진리 한번 공부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 다 있어요. 이제 사실 시대가 흘러서요. 옛날처럼 절에 가서 빌고 절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미국의 불교가 미국에 들어간 지 100년뿐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미국 불교가 엄청 많이 퍼져나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불교 역사가 1600년인데요. 미국 불교는 100년뿐이 안 되지만 미국에는 티벳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 불교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지금 전법이 되어가지고 미국 불교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돼서 들어온 입장이에요. 이대로 머지않아 가면요.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은 거의 도태되고 미국 불교가 또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본래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어떤 여건이 안 된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에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젠 센터에 가지고 미국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 내나 명상이잖아요. 명상에서 깨우침 없는 것이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은요. 진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의 지혜를 깨치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걱정, 근심, 고민,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런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이 이치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워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이치를 알아야 없어지는 것이지요. 뭐 절에 가서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아. 여러분들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불교 진짜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 뿌리 불교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아홉 번째 타종하는 개송인데요. 천상천하무업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엽을 자라. 천상천하무업을이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무협을 오직 홀로 높으신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높잖아요.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들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하냐 하면 뭐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 남편을 제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을 사랑하기 이전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런 질문하니까 자식이요. 자식을 더 사랑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진이 나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봅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웃고 말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말은 안 해도 뭐예요. 자기 자신부터 제일 먼저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식 얼굴 보는 것보다 바로 뭐예요. 은연중에 마음속에 가장 자신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이치가 담겨있는 것이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요. 자기가 좋게 지내려고 하는 역할에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뜻대로 못됐을 때 부부싸움을 하는 거 아니예요. 신랑이 늦게 들으기 좋아서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신랑을 사랑하면 당신이 좋은 대로 늦게 들어왔으니까 잘 됐네요. 잘하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왜 늦게 들어오냐고 싸우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말은 남편 걱정을 하고 남편 건강 때문에 그렇고 한다고 하지만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그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입은 뭐예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하신 것이요. 하늘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홀로 각자 자신. 당신이 제일 존귀하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은 제일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존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던 부처님이 가장 존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천상천하 무협을 하늘 위해서나 땅에서나 오직 홀로 높으시니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다 보아도 비교할 자 바위에 없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방세계 아니라 더 많은 세계를 보더라도 자기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수백 명이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자기 손톱이 조금 꺼시게 일어나가지고서는 아프면 그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니예요.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누구한테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요. 세관 소유 와진견 일체 세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살펴봐도 일체 무휴 여불자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성경도 사실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건 3년 한 4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45년을 설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의 구약신약을 다 합쳐도요. 부처님 가르침이 25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요. 우리 불교에도 진리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첫째 우리 스님들이 책임이고요. 둘째는 우리 불자님들이 책임이에요. 기독교에는 뭐 교리가 있고 성경이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요. 바른 법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동상한테 매달리는 법만 가르치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도 여러분들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기도도요. 자기가 이렇게 이루겠다 저렇게 이루겠다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저렇게 노력하겠다 내가 신랑한테 더 잘하겠다 자식을 더 잘 키우겠다 부모 형제 잘 보필하겠다는 마음속으로 다지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지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 그래서 지도의 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부처님 가르침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각고를 세우고 다짐을 해서 보다 더 훌륭한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나아야겠다 다지어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서운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도 또 가족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부처님 가르침 대단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수혜인자가 됐지만요. 타신앙이 어떤 가르침에 수백배에 달해요. 수백배. 그리고 그냥 절에 가서 여러분들 빌고 이러고 다니니까 불교에도 기도, 교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나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건 왜 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초파일날 절에 가서 등을 단다라고 하면 등은 왜 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적어도 알아야지요. 등만 달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등 단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뭐 비싼 데 달고 앞에다 달면 좋다 해가지고 뭐 비싼 거 달면 큰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럼 역대 재벌들은 복이 엄청 많이 왔겠어요. 그죠? 또 큰 거 하면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 집채만큼 해서 뭐 고무풍선 같은 데다가 비밀풍선 같은 데다 에두바른처럼 해가지고 달면 그건 더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큰 아니에요. 빈자 1등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진실을 담겨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 번째 타중이 찰진 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인설불공덕 나무함이 타부를 했는데요. 찰진 심령 가수지라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헤어살고 온 세계의 어떤 티끌들까지의 우리가 남김없이 다 헤어서 그것을 알고 또 대해중수 가음진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또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색에 가늠하고 푸른 바람을 다 묶은 자도 그런 신통력을 가진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다 말하지 못한다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선사한테 선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뜰앞에 잔나무니라 그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선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도 선에 대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 뭐예요? 주장자 들고 나오셔가지고 주장자만 광광광 세 번 두드리더니 이제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나 선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 마조스님에게 갔던 제자가 스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한 글자로 딱 깨뚫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에 직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야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했단 말이에요. 마조스님이 그 뜻을 몰라서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셨겠냐고요. 그만큼 보여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오신 뜻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사정대 경진겁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본자라 해서 21번째 타종을 하는데요. 가사경을 높이고 티끌겁을 경유하고 가사를 읽고 경을 또 높이 우리가 많이 읽고 받든다 해도 또 티끌겁을 경유하고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작은 미진한 그런 것까지 다 경유하고 이 몸으로 법상지어 대천세계 다 덮어도 신의상자 변삼천 이 몸으로 바로 법을 배워서 대천세계를 다 덮는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바로 부처님법을 전하지 않고 중생제도 아니하면 필경 무능본자 어찌해도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절에 가서 기원하시고 절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공덕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가사경을 높이고 티끌겁을 경유하고 가사를 읽고 경전을 많이 읽고 최고로 따지고 티끌겁을 경유하고 일일이 다 이 몸으로 법을 깨달아서 대천세계를 다 덮는다고 해도 바로 부처님법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한 중생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해도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요 이제는 기도만 해서 어떻게 뭐 뭐 해서 뭔 기도 뭔 기도 해서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면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요. 오히려 우리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노력 속에 있고요. 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보여요. 이루고 싶은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바로 아름다운 꿈 풍성하게 키워나가시고요. 그러한 의지 가득 담아서요.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